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관리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자먼 4장 23절 무릎 짓글만한 것보다 동디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정신의학자 린치 박사는 그의 명저 깨진 마음, 더 브로콘 하이트에서 인간관계가 건강을 좌우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병의 원인에 대한 원시적인 생각을 죄나 잘못된 행위로 보았고, 그 병균의 발견에 의하여 과학적 원인을 말하게 되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현대의학이 다시 옛적에 말하던 잘못된 행위를 병의 원인으로 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상태가 몸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것입니다. 린치 박사의 조사 내용 중 한 부분을 소개하면, 심장병은 조급함과 긴밀히 연결되었고, 참지 못하는 성격, 경제적 행위, 시간에 끌려 사는 태도, 걱정하고 평온한 마음을 못 지키는 생활 등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린치 박사에 의하면,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정신상태는 수명에도 연관된다고 합니다. 평균 연령을 다 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에서 사회적 고립, 우정에 겨려, 고아로서 혹은 편모, 편부 밑에서 자란 경우, 갑작스럽게 사랑하던 대상을 잃은 경력, 유전성, 질환의 소유 등이 많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인간관계에서 받는 정신문제가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관리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항상 선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의의의 생각, 고룩한 생각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